안녕하세요. 대학로는 한국의 브로드웨이 웨스트웬드로 불리면서요. 뮤지컬, 연극, 다양한 공연들이 365일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2019 웰컴 대학로에서는요.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팬미팅,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자막공연, 그리고 넘버벌 쇼케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방문하셔서 한국의 좋은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는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버킷리스트 공연은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YES24 스테이지 2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